저희 고령 딸기는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뛰어납니다 꼭 설탕을 먹어서 달다 먹기보다는 어떤 과일의 특유의 당도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좀 어른하면서도 육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좀 우수해요 보통 고온기로 넘어가면서 빨리 익으니까 초창기에 날씨 추울 때는 딸기가 달려있는 기간이 길어요 나무에서 오랫동안 양분을 빨아먹고 해가지고 당도가 지금 보통 14억 브릭스가 나오고요 당도가 제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우스 온도 관리는 보통 10도 이상 25도 이하로 관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생육 온도가 좋을 때 딸기의 맛도 좋고 생산의 양도 늘어나기 때문에 항상 딸기 옆에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딸기는 바로 먹는 거니까 사람의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정벌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농약이 없는 신환경 인정을 받아가지고 딸기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달콤한 고령 딸기를 그리팅해서 만나보세요 그대로 안녕